네, 6. 정보통신실무 챕터 세번째, 구내통신구축공사관리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4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사계획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공사가 발주가 되고 그래서 어떤 입찰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입찰에서 수주한 어떤 업체가 수주를 하고 또 이제 계약을 하면 이후에 어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착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착수 시점에 제출하는 공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서라는 것은 공사의 착수에 앞서서 시공사가 주어진 기간 내에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직, 그 다음에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사 시공과 관련된 계획 전반을 기술한 문서로 시공 및 감독 업무에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보면 공사의 개요, 기간은 언제까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고, 그런 내용을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공사를 진행하는 조직도, PM은 누구고, PL은 누구고, 안전관리는 누구고, 그런 조직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 전체에 대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요 공정에 대한 시공 절차 방법, 그 다음에 주요 장비 반입 계획, 언제쯤 장비를 반입해서 언제 구축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주요 자재에 대한 수급 계획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력 투입 계획, 조직도와 맞물려서 인력 투입 계획이 들어갈 거고, 품질 관리와 시험 계획 또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 환경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교통관리 계획, 도로 시설물, 도로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교통관리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 계획이라는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사 계획서, 착공 계획서 또는 시공 계획서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는 대부분의 어떤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 가지 이상을 쓰라고 하면 많은 것들 중에 개요, 전체적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개요, 그 다음에 수행 조직도, 안전관리 매우 중요하죠. 공정관리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썼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착수 단계, 시작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설계 도서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보기에서 설계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감리결과보고서, 산출내역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기본적으로 이 착수 단계라는 것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어떤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확인서, 폐기물은 공사 중에,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거죠. 발생,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확인서이기 때문에, 착수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두 가지는 걸러졌습니다. 그 다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면, 설계가 이루어지고, 설계된 걸 가지고, 입찰을 봐서, 어떤 시공사가 결정이 돼서, 시공을 하고, 이후 운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 시점에는, 시공에서는 공사 착수 단계가 있고, 시공 기성이 있고, 중공, 인수인계 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 착수 단계의 감리 업무지만,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업무가 있고, 계약 내용에 대한 어떤 검토와 설계서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시공사, 시공자가 제출하는 어떤 서류 행위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현장 관리 등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현장 관리는 대부분 보통 이제 어떤 감리나 감독관의 어떤 업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발주자, 감리 시공사 간 보고서류, 표준서식을 규정하는 단계가 발생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표준화시키고 규정을 한 다음에,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서류 체계들이, 서류들이 보고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 감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재해방, 계획 수립, 당연히 계획 수립해야겠죠. 그 다음에 공사관리 점검표 적립, 시공사 배포함의 교육, 감리의 일단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실제 공사 착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기 때문에 관련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내용 및 설계서 검토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계획 내용을 당연히 검토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방서 설계서,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현장 대리인의 어떤 투입 조건, 조건 충격 여부 이런 것들도 초급, 중급, 고급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 검토라든가 리스크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시공사에서는 어떤 착수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보고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 공정표, 사업수행계획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기자재, 납품할 자재에 대한 사전 검토, 승인을 받기 위한 기자재 승인원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도급이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에 대한 요청서 이런 것들이 제출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착수 단계에 검토되어야 할 설계 도서가 아닌 것,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결국 감리결과보고서는 아니었고,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아니었죠. 결국은 답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3단계를 쓰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액은 얼마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장비는 어떤 게 들어가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서로 작성하는 것이죠. 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구상이 이루어지겠죠. 컨설팅. 구상이 이루어져서 사업성을 검토한다거나 문제점 도출, 법규 이런 것들을 해서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사업이 가능한가를 현대 내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사업성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본계획 때는 보통은 계략적으로 어떤 정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이라든가 사업성이 있냐, 아니면 어떤 장비들을 투입하면 되냐, 아니면 고려해야 될 게 뭐냐, 계략적으로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로 실제 설계 단계에서 기본설계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인허가를 받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서류 작업이 이루어지고 계략적 공사비,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설계계요서, 설명서, 기본설계 도면, 계략적인 공사비 내역서, 용량계획서, 시스템 선정 검토서 이런 것들이 서류로 작성이 되는 거죠. 이후에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실시설계라고 하면 구체적, 기본설계라고 하면 약간 계략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실시설계는 최종 산출물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보고서, 공사비 적산서, 설계 계산서, 기타 기록 서류, 이런 산출물들이 서류로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3단계, 단계를 3단계로 쓰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단계와 실제로 설계에 이루어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단계는 공사의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규, 공사 여건 등을 조사해서 계략적인 계획과 설계를 통해서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컨설팅 형태로 이루어진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기본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웠죠. 이걸 바탕으로 계략의 공사비, 여기서 계략적인 계획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되겠죠. 계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고 인허가 관련 서류와 기본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설계라고 합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맨땅에 그냥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시설의 어떤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으로 설계보고서, 공사비적산서, 결계계산서, 기타 협의라든가 회의 그런 서류들을 산출물로 작성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공사의 시작에서부터 완료시까지 작업순서에 따라 효과적인 공사운영을 위해 공사기간을 공정별로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공사의 운영에 공사의 기간,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겠죠. 시간, 기간을 공정별로 세분화해서 표로 만들었다. 이 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을 예정공정표, 공사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공사를 위한 작업을 세세하게 분류해서 나누는, 나눠서, 공정을 세세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시간을 분배해서 각 공정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정에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진척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퍼센티지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정공정표입니다. 그래서 공사 예정공정표는 공정을 미리 계획해서 대략적인 공사 일정을 기재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공정은 항목별로 빠짐없이 작성이 돼야 되고 반드시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공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당연히 어떤 공사의 명, 어떤 공사다,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고, 계약금이 어디고, 간단하게 쓰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정, 그 다음에 보호할, 소계, 누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분화한 표, 공정별로 세분화한 표는 공사 예정공정표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대상 건축물 조건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건축물,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또는 건축물 그 다음에 홈네트워크 건물,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균형 건축법 제2조 2항 2호에 되어 있고 홈네트워크 건물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그런 공동주택 총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홈네트워크 건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오피스텔, 준주택, 오피스텔이 되겠죠. 이게 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등급 분류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AAA등급, AA등급, A등급 이렇게 구성이 되고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병행 사용 두 가지 다 가능하고 초고속 1등급 이상 시 홈네트워크 인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대상 건축물 조건 두 가지는 공동주택 총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업무시설 중에서 연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대상 건축물 조건 두 가지 앞 문제에서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대상 건축물이었지만 여기는 홈네트워크 건물에 대한 대상 조건 두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공동주택 중에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오피스텔 준주택에 해당하는 대상 건물이고 조건은 초고속 1등급 이상 시 홈네트워크 인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오피스텔 준주택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본인증에 대한 아래 빈칸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본인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한 본인증 신청을 몇 회까지 신청 가능한가 그 다음에 최종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결과는 동일해야 하며 예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설계 도면이 본인증 또는 땡땡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심사기관의 그 사실을 통제해야 한다. 이 부분은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고 추진 근거와 적용 대상 그 다음에 본인증에 대한 주요 관련 근거가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본인증을 보게 되면 제7조 1안 규정에 의해서 본인증은 신청을 3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결과물은 당연히 동일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청인은 예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설계 도면이 본인증 또는 중공 예정일에 예정 중공일 이전에 변경되었을 때는 심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이트에 가셔서 직접 이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확인했고 본인증 또는 중공 예정일 또는 예비 중공일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전에 변경되었을 경우 심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제해야 된다.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심사기준 이런 건물 인증에 대한 심사기준입니다. 특등급 세대 내 배선 방식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또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규정을 찾아보게 되면 배선 방식은 성형 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케이블이라던가 접속자재, 세대단자함, 인출구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기술사 시험이 아니라 기사 시험에서는 대부분 간단한 이런 배선 방식, 세대 내 배선 방식 정도로 묻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 배선,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형 배선이라는 것은 무언가면 이 허브라든가 스위치, 허브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성형 배선이라고 하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혼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허브를 중심으로 성형, 그 다음에 여기에 구축된 허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형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준 특등급 세대 내 배선 방식은 성형, 성형 배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홈네브토크 건물 인증 심사 기준에서 AA 등급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관련 규정입니다. 이 관련 규정은 암기를 해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홈네브토크 건물 인증 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인증에 대한 심사 기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심사 기준은 A 등급, AA 등급, AAA 등급에 따라서 이제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AA 등급을 물었기 때문에 심사 항목 1번, 심사 항목 1번에 대한 것과 심사 항목 2번, 그리고 이 중에 16개 1번은 모두 충족하고 2번, 심사 항목 2번 중에 16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AA 등급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사 항목 3번입니다. 3번, 이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심사 항목 2번 부분은 이 표, 사이트에서 표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2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를 채우면 AA 등급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홈네트토크 건물 인증 심사 기준의 AA 등급의 경우에는 심사 항목 1번 모두, 그 다음에 심사 항목 2번 중에 16개 이상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통신공사 계약 체결 후 시공사에서 발주자에게 공사 착공개, 착공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야 될 소류로 보기에서 골라서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자보수, 담보증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시험성적서 이런 보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착수, 착공시에는 착공개, 현장대리인 선임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시험성적서, 공정표 선임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공사진행단계에서는 기자재 승인에 대한 것, 작업지시서, 입회요청서 이런 것들이 있고 중공단계에서는 중공도면 내역서, 사진첩, 검사원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첨부되될 소류, 착공신고시에 보게 되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시공사의 등록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예정공정표 당연히 중요하죠. 현장대리인 선임개 들어가야 되고 안전관리자, 담당자 선임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쓰자고 하면 시험성적서 이런 것들도 제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이 되는 서류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발주처에게 제출이 되는 서류를 골라서 4개를 쓰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사와 감리, 감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발주처, 감독관 보통은 이 발주처, 감독,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리와 발주처의 감독관의 업무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리고 감리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보고를 받는 것이 발주처, 감독관의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수행해야 될 각종 업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착공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착공개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중공개, 그 다음에 중공동원 시험성적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감리 업무일지는 감리가 발주처에 제공하는 그런 서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특급감리원의 주요 업무 세 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특급감리원, 보통 특급감리원은 상주감리원으로서 많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감리원, 비상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급감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기술, 신공법의 검토, 최종기능검사, 각종 검사소 최종확인, 현장감리 업무 총괄, 발주처의 업무 협조 이런 주요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상주감리원, 특급감리원인 상주감리원에 대한 업무는 반드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리계획수립 및 집행, 조정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감리업무총괄, 발주처의 업무 협조, 신기술신공법 검토, 최종기능검사 확인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의 감독 업무를 위한 점검평가 항목 세 가지를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감독 업무라고 했습니다. 감독 업무. 그래서 마찬가지로 감독 업무라면 발주처의 감독관, 공사, 시공사가 일을 함에 의해서 감독하는 그런 감독관의 업무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리원의 구성이라든가 운영, 시공관리, 현장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획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적합한 것. 앞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12가지 항목이 공사계획서 수립시에 들어갈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계획서, 공정관리, 안전관리, 이전공정표, 환경관리계획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획서의 안전관리 조직도에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따른 위험, 장애 발생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공사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 책임자 아래 현장소장, PM 정도 될 것이고 현장소장, 안전관리 담당자, 그리고 각 공정이라든가 각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로 조직이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위에 있는 사업수행 책임관리자인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책임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장소장이 있고 또 안전관리 책임이 있고 앞서 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장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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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